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대전시와 신한은행이 배달 플랫폼을 활용한 소상공인 상생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시는 배달 플랫폼 내 지역사랑 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 결제수단 연계를 지원합니다. 또한 신한은행은 플랫폼 운영관리와 전통시장 전용 메뉴 구성, 온라인 팔로우 확대 지원 등을 맡습니다.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은 월 고정료, 광고료 등 별도 수수료 없이 기존 민간 배달앱 대비 저렴한 중개수수료 2%만 지불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.